야, 순연아. 어? 씻고 올게. 어? 갑자기 씻는 거야? 나 지금 씻으려고. 강조의 방! 박구석의 박! 강박불가! 불가! 야, 열려있네! 와, 순연아, 여기 너네 집이야? 어, 우리 집이야. 야, 너 강박불가로 돈 많이 벌었구나. 장야. 응.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야, 모르는 거 아니지? 아, 좀... 아, 좀 뭐 없나? 되게 향이 좋은데, 오늘? 아, 너 향수 바꿨어? 비타민 언니로 생기팡팡! 헤비바스, 지수스무디, 옐로우, 바디워시로 바꿨잖아. 아, 어쩐지 되게 나한테 끌린다. 아, 너무... 아니, 자꾸 내가 일찍으로 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만 이렇게 막 준비해봤어. 이 바나나랑 감귤이 비타민이 그렇게 많대. 피부에 진짜 엄청 좋대. 어떻게 갈 거야? 응? 신나게 가라도, 신나게. 내가 그러면 열심히 요리할 테니까 자기가 신남을 옆에서 표현해줘. 어떻게 해. 알았지? 시작! 야, 이거 짜증나, 야.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내가 자기를 위해 만든 지수스무디! 빨리 만져봐. 잠깐만. 자기가 방금 마신 바나나와 감귤로 만든 지수스무디 오렌지 바디워시야. 어때? 아, 너무 좋은데? 야, 수련아. 어? 씻고 올게. 아, 왜? 갑자기? 나 지금 씻으려고. 자기 은큼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이야. 얼른 씻고 와, 자기 몸은 소중하니까. 알겠어. 빨리 갔다 와. 갔다 올게. 빨리 피부에 비타민 충전하고 와. 아, 진짜 힘들어. 오빠, 정상이야. 우리 정상 올라왔으니까 소원 같은 거 외쳐볼까? 아, 뭐 소원이야? 나 그런 거 너무 오글거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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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오빠부터 해. 오케이. 올해가 2017년도는 우주 대스타 탑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아, 뭐야. 고생했어. 빨리 너도 소원 빌어, 빨리. 나도. 나 올해 24살인데 사람들이 자꾸 28살 갔대요. 더 어려 보일 수 있게 제 피부에 활력 좀 주세요. 뭐야? 해결책은 역시 피부 탄력 증진 및 보스톡 효과가 있는 해피바스 주스 스무디 레드바디워시 톤인가 봐요. 이거 뭐야, 딸기 주스야? 응? 이거 누구야, 이 사람들은? 뭐야? 왜 그래? 야! 뭐야, 여기 또 어딨? 뭐야? 왜 패드를 입고 있어? 우리 지금 산이었잖아. 정상에서 지금... 카페인데,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 카페 온 거야? 오빠, 오늘 좀 낯선 냄새가 난다. 낯선 냄새? 주호 오빠 만나고 온다하니 거짓말 친 거 아니야? 뭔 무슨 약이야. 내 냄새지, 박보석 냄새. 다른 여자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마치 상큼한 청포도와 키위 향이 나는데? 내가 아까 씻고 왔는데 아침에 씻고 온 그 냄새인가? 아, 그럼 혹시... 뭐야, 이 가방에 자꾸 뭐가 나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비톡신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청포도와 키위 가즙을 함유하여 피부에 생계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주스 스무디, 옐로우 그린 바디워시. 이 바디워시 쓴 거 맞아? 원래 그거 안 썼다나? 딴 여자가 준 거 아니야? 그거 어디 샀어? 그거? 내... 그 마트 가서 내가 샀지. 왜 말을 더듬어? 오빠, 혹시 주스 스무디, 레드 바디워시. 이거 쓴 거 아니야? 아니야, 옐로우 그린 바디워시야. 근데 이것도 좋다. 내 거야, 이거. 박보석이야, 이거. 박보석이 쓰는 바디워시. 여러분도 함께 해요. 체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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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이거. 딩고. 딩고.